얼마 전 국내 패션 매거진 3곳의 인스타그램에는 한 곰돌이의 이미지가 동시에 포스팅되었는데 곰의 정체에 대한 설명은 없고 구찌와 관련된 것이란 힌트만 주었습니다. 이어서 구찌는 한국 곳곳에 설치된 곰돌이 이미지를 사흘간 새 매거진에 연일 포스팅했죠. 구찌가 한국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점과 흥미로운 티저 마케팅이라는 점에서 유심히 시켜보았습니다. 사실 이 곰돌이 설치 조형물은 임지빈 작가님의 작품인 줄은 알았어요. 베어브릭을 차용한 팝아트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 브랜드와 이미 협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찌는 이미지 포스팅에 이어 바로 메이킹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각과 설치 미술을 하고 있는 임지빈 작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구찌가 새롭게 런칭할 캡슐 컬렉션 티저 캠페인입니다. 대중에게 친숙한 베어브릭을 활용해서 아트워크를 제작하고 한국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혹은 한국 고유의 정서가 돋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아트워크가 일상에 스며들도록 작업했습니다. 헬로우라고 쓰여져 있는 아트워크를 통해서 지친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싶었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엑소의 카이는 2019년부터 구찌의 글로벌 앰바서드를 맡고 있습니다. 2014년에 전지현이 구찌 아시아 모델이 된 적은 있어도 전세계를 아우르는 구찌의 글로벌 앰바서드로 한국인이 발택된 것은 카이가 최초라고 하네요. 글로벌 앰바서드의 의미는 조금 있다 더 알아보기로 하고 카이가 예전부터 사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테디베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찌는 이번 카이 구찌 컬렉션에서 테디베어를 모티프로 삼았고 티저 마케팅의 일환으로 임지빈 작가님과 손을 잡은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컬렉션을 디자인했냐 하면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알레산드로 미켈레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묻는다면 젠더리스 룩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주춤하던 구찌를 가장 핫한 브랜드로 부활시킨 현재 구찌에서 신과 같은 존재죠. 외모적으로도 예수님을 닮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나? 오직 엑소의 카이에게서 얻었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 이 정도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가 한 명의 한국 스타 이름으로 컬렉션을 낸 적은 최초입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2019년 샤넬이 포렐 윌리엄스와 선보인 얼번 캡슌 컬렉션을 보는 느낌입니다. 칼라거펠트와 포렐 윌리엄스의 우정 그리고 신념이 담긴 이 캡슐 컬렉션은 당시 샤넬이 디자이너가 아닌 아프리카계 뮤지션과 작업했다는 점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이번 카이 구찌 컬렉션은 카이가 디자인에 참여하지 않았고 아시아에서만 런칭된다는 점에서 포렐 샤넬의 캡슐 컬렉션과는 차이가 있지만 차원이 달라진 한류 스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카이가 사랑하는 테디베어를 모티프로 디자인한 컬렉션을 잠깐 보시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류 스타들은 패션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가 아닌 로컬 앰버서더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 경우 국내 광고나 국내 이벤트에만 등장하는 계약을 맺기 때문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라고 부르기엔 분명 지역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글로벌 앰버서더인 한류 스타들이 많아졌죠.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대표 모델로 활동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류 스타들은 패션 브랜드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을까요?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개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약 15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해의 유튜브를 정리하는 유튜브 리와인드에도 매년 K-POP 컨텐츠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만 봐도 한류 스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죠. 실제로 패션위크 때 현장을 가보면 K-POP 스타들의 동선은 교통이 마비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들의 경영진이 현장에서 K-POP의 저력을 체감하고 앰버서더 계약을 서두른 곳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한류 스타들이 가진 또 다른 힘이 바로 팬들의 남다른 충성심입니다. 이와 같은 충성심은 제품을 완판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류 스타들의 글로벌 앰버서더 계약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